형의 가르침 옛날 어떤 집에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은 유식하고 형은 무식하여 사사건건 동생이 형을 무식하다고 은근히 괄시하였습니다. 형은 부모 모시랴 저 잘났다고 뽐내는 동생 가르치랴 살림하랴 언제따로 시간 내고 돈 들여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동생이 마음씨가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형님 부모 공양 이 동생 교육에 애쓰시느라 못 배우셔서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니 형님의 어두운 눈을 제가 밝혀드리지요 제가 형님 눈 노릇을 해드릴게요. 하고 형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동생이 이렇게 나온다면 형은 좋아서 매일같이 춤을 덩실덩실 출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집 동생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형이 이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면 동생이란 녀석은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형님은 저보다 나이를 더 자시고도 아직껏 이 글자도 모르세요? 어떻게 처신할 줄도 모르세요? 형님도 소시적에 좀 배워두시지 뭐 하시고 이 나이에 답답하게 사세요? 하며 투덜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도대체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형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마다 형의 가슴에는 또 멍이 들었어요. 어쩌면 눈물이 방울져서 밖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가슴속으로 파고들어 멍울멍울 엉켜서 응어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괘씸하고 무정한 놈아 나도 언젠가는 네 콧대를 한번 눌러놓고야 말겠다. 이렇게 형이 다짐까지 하던 차에 사돈이 한번 놀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돈 집에 가서 며칠 잘 놀다 왔어요. 그런데 형은 돌아올 때 사돈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돈, 며칠 후에 우리 집에 편지를 좀 해주시오. 내일이라도 좋으니 편지 한 장을 바로 보내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까지 같이 지냈다 가면서 하룻밤 새 무슨 사연이 있다고 편지를 해달라는 말이오? 무조건 내가 부탁한 대로 써서 편지를 보내주시오. 아, 편지 보내는 곳이야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써달라는 말이오? 어지되었건 나라 국자를 다섯잔만 써서 보내주시오. 다른 말은 하나도 쓸 것이 없다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해드리겠소. 그러니 편지치고는 참으로 간단하지만 또한 이상한 편지였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난 뒤에 형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한 이틀 후에 사돈집에서 편지가 오자 형은 즉시 동생에게 찾아가서 편지를 내보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엊그제 사돈집에 갔다 왔는데 무슨 편지가 왔는지 모르겠다. 좀 읽어다오. 그래서 동생이 편지를 쭉 펴서 보니 나라 국자 다섯자만 덜렁 있었습니다. 나라 국자 다섯이라 아무리 유식하다고 뽐내는 동생이지만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고 입맛만 쩍쩍 다시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지요. 한참 데려다 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편지를 보았다 동생을 보았다 하면서 무척 궁금한 모양인데 동생이 말이 없으니 어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물었어요. 어찌 편지를 보고 가만히 있기만 하나 무슨 말이 있어야지 사연이 도대체 뭐야 어서 빨리 말하거라. 그러자 동생이 멋쩍은 듯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글쎄요 편지에 쓰여진 것이 글자는 글자인데 아무리 보아도 사연이 없네요. 아니 글자가 있는데 사연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가 유식하다고 형을 따돌리는 수작이 아니냐? 형님 여기를 보세요 아무 사연이 없습니다. 그러자 형이 그러면 여기 이 글자가 무슨 자인지 되든 안되든 읽어놔보라고 하였더니 동생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나라국자 다섯을 내리 읽었습니다. 그러자 형이 빙글에 웃으며 알겠다는 듯이 동생에게 말했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답장을 보내야지. 내가 답장을 좀 써다오. 형님 이런 엉터리 편지에 무슨 답장이란 말입니까? 동생이 화도 나고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형은 글 잘 아는 선비가 되어가지고 편지를 해독도 못하면서 또 답장도 못 쓰느냐고 호통을 친 후 무조건 자기가 부르는 대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논답 가운데 중 넓을 광 입 옆 답 중 광 옆 논 가운데 넓은 이파리라고 써라. 답 중 광 옆이요? 하여간 쓰기는 쓰겠습니다만 도대체 수수께끼 같은 편지에 수수께끼 같은 답장이라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모르면 답답한 법이야. 답 중 광엽이라고 다 썼으면 어서 편지를 붙여라. 저쪽 사도는 다 알아볼 테니까. 편지 쓰기가 다 끝나자 그때야 동생은 그동안 형님을 박대하고 얕본 것을 사죄하였습니다. 형님이 자기를 골탕 먹이는 것을 보고 반성을 하면서 지난 날 이보다 몇 십 배나 형을 무식하다고 골탕을 먹여서 형의 가슴에 한을 심은 것을 빈 것입니다. 형님에게 못 배운 서름을 남겨드린 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도 그 편지는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세요. 그러자 형이 말하였습니다. 나라 국자 다섯이면 결국 몇 나라입니까? 다섯 나라이지요. 한문으로는 오 나라 결국 오나라 곧 집에 다시 오라는 초청장이었고 오라고 하였으니 답장이야 당연히 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 가운데 넓은 이파리 푸른 김맬대 귀찮은 풀인 가리입니다. 결국 온 편지는 오너라이고 답장은 곧 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간단하면서도 아주 유식한 우리나라식 편지였습니다. 동생이 크게 놀랐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 동생은 새 마음을 갖고 형을 잘 가르쳐주고 위해 주었으며 형 또한 동생을 다시는 서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가득 찬 잔 옛날 어떤 산중에 절에 훌륭한 새님이 있었습니다. 이 새님에게는 여기저기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아서 절까지는 저절로 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니라 그 동네에서 공부를 많이 한 걸로 알려진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비 셋이 모여서 모의를 하였어요. 저 절의 중이 아주 고명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끊이지 아니하니 공자님 공부를 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세민하지 않소. 그러니 한 번 골탕을 먹입시다. 그렇게 합시다. 가서 무조건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배우러 왔다고 하면서 시험하여 봅시다. 우리 같은 선비가 배우러 왔다고 하면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럽시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서너 개 준비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줍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선비들은 절에 찾아가서 세님에게 깍듯이 절을 하고 나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랫동네에 사는 선비들인데 세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말은 이렇게 하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세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하였습니다. 세님은 그들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먼저 뜨거운 차를 각기 한 잔씩 권하였습니다. 잔마다 가득가득 차를 부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잔이 뜨거우니까 선비들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님이 말하였습니다. 오라 차가 뜨거워서 못 드시는군요. 그러면 저기 있는 찬물 주전자를 기울여서 뜨거운 찻잔에 따라시 겨잡수시지요. 이렇게 말하자 선비는 화가 나서 말하였습니다. 아니 스님 우리를 놀리는 것이오. 이렇게 뜨거운 차가 잔에 가득하여서 넘칠 지경인데 어찌 여기다 찬물을 붓는단 말이오.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를 어린애인 줄 알고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오.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옷깃을 가다듬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더운 물에 찬물을 부으려면 먼저 찬물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소. 두 번째 들어갈 물이 어디로 가겠소. 그러니 물이 잔에 가득하여선 안 된단 이 말씀이오. 몇 번이나 말해야겠소. 그러자 스님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뭔가 배우러 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가득 차서 왔으니 내 말이 어찌 들어가리요. 말하자면 당신들 소견은 가득 찬 뜨거운 물이오. 내 소견은 뒤에 부을 잔물이란 말이오. 당신들 의견이 가득 찼는데 내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남의 말을 듣고자 하면 먼저 자기를 비우시오. 자기 마음에 빈자리가 많을수록 남의 마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새님의 얘기를 듣고 새 선비는 더 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떠나갔다고 합니다. 풀 먹은 사람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 보니 돈은 예쁘고 일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 떨어져 가는데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풀을 파는 곳이 있기에 풀을 사 먹었습니다. 방이나 벽에 바르는 끈끈한 쌀풀이었어요. 형편이 궁하다 보니 풀도 곡식으로 만든 것이라 사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 사람 하나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흉을 보았습니다. 정신나간 사람 다 보겠네 세상에 풀을 다 먹다니 우스워 죽겠네. 이러자 시골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풀 사 먹는 것도 억울한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흉을 잡히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간신히 속을 누그러뜨리고 말했어요. 누가 풀인 줄 몰라서 먹는 줄 아나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서 먹는다. 배가 아파서. 우리 시골에서는 배가 아프면 먼저 풀부터 먹거든. 그러자 금방 흉을 보던 서울 사람이 바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배가 아파서 약방에 가던 참인데 잘됐다. 나도 사 먹어야지. 그러면서 쭈그리고 앉아서 풀을 사 먹었습니다. 이때 시골 사람이 일어나면서 사올 사람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별 정신 나간 사람 다 보겠네. 세상에 풀을 다 먹다니 웃어와 죽겠네. 그러자 사올 사람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풀을 먹으면 배가 아픈 것이 낫는다면서 이놈아 나는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네가 흉을 보니까 배가 아파서 먹는다고 했다. 풀을 먹는다고 배가 낫겠냐. 그러자 사올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그런 거짓말을 어디다 해. 나쁜 놈이네. 그래. 나는 나쁜 놈이다만 너는 안 나쁘냐. 오죽하면 풀을 먹을까 하고 동정을 못할 바엔 그냥 가게라도 할 일이지 왜 시비를 걸고 흉을 보느냐. 남의 아픈 자리를 쿡쿡 찔러대는 너 같은 나쁜 놈에게 거짓말 좀 했기로 써니 뭐 그리 큰 죄가 되겠냐. 배고파서 풀먹는 사람도 사는데 너는 멀쩡한 배니까 다리 없을 것이다. 걱정 마라. 시골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유유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불효자와 효자 옛날에 소문난 불효자가 살았습니다. 그 불효자가 하루는 마음을 고쳐먹고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나도 효자가 되고 싶으니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우리 집에 며칠 있으면서 내가 하는 것을 보시요. 그래서 불효자는 효자 집에서 효자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효도담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아버지에게 드리고 저녁에는 아버지 방에 불을 떼드리고 아버지의 이부자리에 미리 효자가 들어가서 이부자리에 찬 기운을 가시게 하고 아침이면 아버지가 밖에 나오시기 전에 아들이 먼저 집신을 신어서 찬 기운을 녹이고 어디 나가면 나간다고 알리고 다녀오면 다녀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효도란 별것이 아니구나 이제 나도 불효자 소리를 면하게 되었어. 효도할 자신이 서 있는 불효자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당장 실천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효자 집에 가서 효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니까짓 놈이 효도 공부를 해 돼지가 웃을 일이다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넉살좋게 효도 공부를 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냐 아버지는 그러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불효자는 그동안 자기가 한 일로 봐서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효도를 실행하였습니다. 우선 아버지 방에 군불을 많이 뗐어요. 아버지가 이 겨울에 춥지 않도록 불을 많이 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화를 내었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나무도 없는데 불만 쳤대면 어쩌란 말이냐 내가 타서 죽으란 말이냐 그렇지만 불효자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동안 불효자 노릇을 한 것을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저렇게 역정을 낼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효도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버지 이부자리에 찬기운을 없애려고 먼저 누운 것입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이놈이 이제는 아비방에까지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구나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불효자는 아버지를 애써 이해하려고 하였어요. 그동안 불효한 것을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저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아버지의 집신을 미리 신고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집신에 뱀 찬기운을 녹이려는 효심이었습니다만 아버지는 이번에도 화를 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비 신발까지 제가 신으려고 선수를 치고 있구나. 아버지가 그럴만하다고 생각한 아들은 화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장에서 맛있는 생선을 사다가 아버지 밥상에 올렸습니다. 자기는 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고 아버지에게만 올린 것인데 아버지는 또 화를 냈습니다. 고기가 상했으니까 이제 제가 먹지 않고 나를 주는구나. 아비가 상한 고기를 먹고 죽으란 말이냐? 아버지 그 생선은 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기가 시에 걸려 죽으란 말이냐? 나는 먹기 싫으니 너나 많이 먹어라. 그러자 참다 못한 불효자는 화를 내며 혼잣말로 투덜 거렸습니다. 모처럼 효도를 하려고 했더니 영 손발이 맞아야지 아버지가 저러시니 무슨 효도를 하겠어. 그동안 불효했다고 해서 오늘 효도하는 것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으니 효도를 못하겠네. 하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마침 불효자를 며칠 데리고 있었던 효자가 놀러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그동안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로소 아들의 마음을 알고는 집을 나간 불효자를 찾아다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신랑을 고른 신부 옛날 어느 곳에 동네에서 인격자라고 소문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고 존경하였어요. 이 선비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없는 외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가르쳐주어 재주와 덕성이 있다고 해서 다들 신부감으로 욕심을 내었습니다. 선비는 이 딸에게 나라에서 제일 가는 신랑감을 구해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중매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선비는 웬만한 데는 다 퇴짜를 놓았습니다. 우리 딸에게 잘난 신랑을 구해주고 우리 부부도 의지를 해야지. 선비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루는 신랑감을 선보러 가게 되었어요. 선비는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의젓하게 나갔습니다. 오늘 선을 볼 집은 세 군데 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 사람의 신랑감을 보게 된 것이지요. 첫 번째 집에 갔습니다. 선비는 신랑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잔 들었습니다. 신랑감 아버지와 마주 앉아 술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제 사돈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술을 들었습니다. 그 집은 큰 부자였어요. 얼마 후 선비는 그 집을 나오면서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아무날 나무시에 우리 집으로 신랑감을 보내라고 얘기해버렸어요. 식만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선비는 길을 걷다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신랑감이 셋인데 한 집에만 들은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둘째 집이 먼저 집보다 낫고 신랑감이 뛰어나다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요? 그래서 약간 쉬하기는 했지만 그 집도 찾아가서 선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가서 신랑감을 보니까 말할 수 없이 훌륭했습니다. 사돈들 사람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선비는 그만 이 집과 사돈을 맺고 싶은 욕심이 나서 아무날 나무시에 장가를 오라고 약속해버렸습니다. 먼저 번 약속은 깜빡 잊었어요. 손에는 신랑의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적힌 종이 쪽지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애와 달과 날과 시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서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했습니다. 혼인식을 한다면 반드시 상대편의 사주팔자를 미리 적어보내는데 이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성이 전달되면 혼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것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것이 원칙이 것만 선비는 성급하게 직접 받아왔습니다. 거기서도 기분 좋게 술을 마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오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새 집을 가보기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집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보는 집의 술을 다 채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집에 갔어요. 해가 넘어갈 무렵입니다. 가보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술이 취하기는 했지만 앞서 두 집보다 신랑감이 뛰어나게 보였습니다. 선비는 거기서도 아무날 아무시에 식을 올리자고 약속해 버렸습니다. 단지 셋째 집이 더 욕심난다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좋다는 것은 최종이라서 모릅니다. 나올 때 사성을 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선비는 몇 사람의 사성을 받았을까요? 몸을 가늘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선비는 용쾌도 집을 찾아왔습니다. 가슴 깊숙이 보관해둔 사성을 꺼낼 생각도 안 하고 집에 오자마자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이 선비 집에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선비는 전혀 바깥 출입을 안 했어요.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급작한 변화에 놀란 가족이 가족 이래야 부인과 시집간 딸 하나지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먹지를 못하니 몸이 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문병을 왔지만 다 거절했어요.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무당을 불러 구슬 해야 한다는 사람까지 있었으나 손으로 구슬 하지 말라는 표시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훌륭한 선비가 우리 동네에 있다고 자랑한 사람들도 답답했습니다. 산에 가서 선비의 병이 낫도록 치성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일가 친척까지 찾아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집안 어른이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호통을 쳐도 눈물만 흘리며 머리를 조아릴 뿐 애초부터 말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기만 했어요. 내일 모레쯤 진지한 선비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약도 마다 굿도 마다 문병도 마다 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의 선을 본다고 자랑하던 선비가 이제는 송장과 같이 돼버렸으니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죽게 되었는데 무슨 경황이 있겠나요? 도다오르는 보름달 같던 딸의 얼굴도 이제 반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선을 보고 신우에 생겼으니 필시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 아니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딸은 한밤중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잠도 못 이루고 여전히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딸은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아버지 머리맡에서 눈물만 방울방울 흘렸습니다. 눈물방울이 아버지 머리에 떨어지자 눈이 푹 들어간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개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아가 이 못난 아비는 이제 죽는다. 너와 이렇게 헤어지다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딸이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어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아버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 아버님 죽을 일에도 살 길이 있다는데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나는 지금까지 신용으로 살았다. 남에게 허튼 소리 하나하지 않고 선비답게 깨끗이 사노라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허사가 되어서 나는 죽게로 작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책상 사랍에서 사주 팔자가 적힌 사성 세 개를 꺼냈습니다. 술이 원수다. 내가 그날 술을 먹은 김에 정신없이 새 집과 동시에 사돈을 맺었다. 아무날 아무시해. 우리집에 신랑 세 명이 들이닥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내가 저질렀다. 그런 일을 내가 어째서 했을까. 나도 통탄할 일이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 우리집 망신이요. 내 장례도 막아 놓았으니 이게 아비가 할 일이냐. 무슨 묘안이 없어서 나는 죽기로 한 것이다. 딸은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머리가 영리한 딸에게는 인의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마구 웃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버릇없는 교수라고 했을 것이나 아버지의 생사가 걸린 마당에 체면이 무엇인가요? 마침 어머니가 잠을 못 자던 차에 딸의 웃음 소리가 한밤중에 들려오자 사랑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여보 일은 일이 일이 되고 저리저리 된 것이요. 그래서 나는 죽기로 하고 이 애한테 말했더니 저렇게 웃소 그려 이제는 저 애가 미쳤나보 어머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려고 했다니 우스워서 그랬습니다. 진작 말씀을 하셨더라면 벌써 해결이 났을 것인데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을 풍 놓으십시오. 전혀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가 이 일을 어찌 해결한단 말이냐. 아버지 그것만은 비밀입니다. 아무려면 새 신랑에게 시집이야 가겠습니까.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어서 일어나셔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제 혼의 날이 다가옵니다. 신부 하나에 신랑이 셋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그동안 고민하던 것을 딸이 해결했는데 그것이 오늘 식장에서 드러난다는 소문이 널리 났습니다. 자연히 구경꾼이 몰려들었어요. 드디어 신랑 셋이 도착했습니다. 혼인상은 하나만 준비하고 선비는 나가서 새 신랑을 맞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나섰어요. 신부가 나서서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일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일 때문에 돌아가시게 생겼던 것이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감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늘을 기다렸으니 제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골라야 하겠는데 여러분의 제일 가는 자랑을 저한테 보여주거나 말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약속을 한 신랑감은 무엇이 자랑입니까? 첫 번째 신랑감은 어이가 없었지만 신부가 워낙 예쁘고 일이 그리된 마당이기에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신랑감이 나와서 증조부는 정승 할아버지는 판서 아버지는 승지 등등 벼슬하는 고간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신랑이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신랑처럼 큰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둘째 신랑처럼 벼슬하는 높은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그저 밥 먹고 조그만 벼슬을 하는 집 아들이었어요. 무엇을 자랑할까요? 셋째 신랑은 정말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자랑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 예쁜 신부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셋째 신랑은 옷을 활활 벗었습니다. 발가 벗은 것은 아니고 우통만 벗었어요.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팔뚝에는 크게 알통이 나왔습니다. 운동선수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두 주먹을 불끈지고는 신부 아버지인 선비에게 다가가서 넙죽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몹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신색이 좋으시니 대단히 기쁩니다. 참으로 용감합니다. 아직 신랑에 합격도 안 되었는데 장인이라고 부르다니요. 이번에는 신부에게 다가가더니 얼른 등을 돌려서 업었습니다. 신부는 벼랑간 셋째 신랑에게 업히고 말았어요. 셋째 신랑은 신부를 업고는 혼인식장을 한 바퀴 돌고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은 큰 부자도 아니고 큰 벼슬 하는 집도 아니지만 장인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부는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내 자랑입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올해 같은 박수였어요. 신부의 합격 발표가 있을 차례입니다. 부자는 본인이 벌어서 된 것이 아니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첫 번째 신랑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벼슬이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열흘간은 꽃 없고 십년간은 권세 없다고. 그러자 두 번째 신랑도 얼굴빛이 변했어요. 더 드릴 것도 없는 두 신랑은 세가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잘 해결되고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건강하고 마음씨 곱고 용감하고 배짱 센 셋째 신랑과 신부는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도 거뜬히 낫고 신부는 좋은 신랑을 맞이하고 우리들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신랑은 장인을 받들고 항상 신부를 위하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공부해서 벼슬하고 아주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두 마리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동네에 와서 가축을 잡아가는데 발자국을 보면 한 마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두 마리가 함께 내려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을까 말까 한데 두 마리가 짝지어 다니는 데야 동네 사람들이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동네에 성씨가 박심 박동희가 있었습니다. 박동희는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고약한 호랑이를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호랑이 두 마리가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하면 그놈들을 동시에 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아마 금실이 좋은 호랑이 부부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다니지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웃으면서 하기는 내 말이 그럴 듯 하구나.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동시에 잡겠다니 전혀 믿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아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어쩌지 못하는 호랑이를 소년이 저 혼자 두 마리나 잡을 수 있다고 하니 누가 믿겠나요? 박동희는 그날부터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베어다가 사람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길쭉한 통을 만들었습니다. 튼튼하게 통을 만든 박동희는 힘을 들여서 호랑이가 잘 다니는 산길로 날랐습니다. 박동희는 산토끼를 많이 잡아서 굽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는 마침 겨울이라서 호랑이는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어슬렁 어슬렁 걸어서 박동희가 토끼 구이를 하는 곳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동희는 호랑이가 가까이 오자 통 안에 들어가서 토끼 고기를 조금씩 던져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코를 킁킁 거리면서 통 앞에 와서 토끼 고기를 받아 먹었어요. 그 몸집 큰 호랑이가 토끼 고기 몇 점에 배 기별이나 가겠나요? 식욕이 부쩍 생긴 호랑이는 토끼 고기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침내 박동희를 잡아먹어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박동희는 큰일이 났습니다. 통 안에서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금실 좋은 호랑이 순놈은 동쪽 입구로 가고 앞놈은 서쪽 입구로 가더니 꼬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호랑이가 굴속에 들어갈 때는 엉덩이부터 들이미는 버릇이 있거든요. 자기가 사는 굴이니까 뒤는 안심을 하고 다만 눈앞에 적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엉덩이부터 굴속에 들이미는 버릇이 유전됐나 봅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암수 호랑이가 동시에 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호랑이 꼬리끼리 서로 다퉈니 이제는 반 이상이 서로 닿을 만큼 통안의 꼬리가 한 일자로 이어졌습니다. 박동이는 준비해둔 삼끈으로 호랑이 꼬리들을 침칭 감았어요. 서로 떨어지지 않게 묶었습니다. 단단하게 묶자 호랑이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맛있는 사람 고기를 먹을 국리를 하고 힘주어 뒤로 들어왔습니다. 박동이는 침착했어요. 호랑이 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계획한 대로 꼬리를 단단히 묶고 나서 이번에는 준비해간 꽹과리와 징을 납해놓고 신나게 두드렸습니다. 좁은 통 안에서 농악이 벌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에서 쇳소리가 나면 크게 울리게 마련이지요. 꽹과리는 꽹꽹 자지러지게 소리를 냈고 징은 그 요란한 꽹과리 소리 중에 의젓하게 징징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 두 악기의 소리가 뒤범벅이 되어서 쨍그랑 징징 요란했습니다. 호랑이란 놈은 쇳소리라면 즐겁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것이 쇳소리 하고 불이라고 합니다. 통 안에서 쇳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오니까 암수 호랑이는 깜짝 놀라서 앞으로 달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뒷다리에 힘을 주어 앞으로 달리려고 용을 썼지만 그럴수록 꼬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금실 좋은 호랑이가 하필 꼬리로 줄다리기를 하는 셈이고 박동이는 징과 꽹거리를 동원하여 누가 이기나 응원을 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산천을 주름잡던 호랑이가 자기들끼리 꼬리가 묶여서 고생을 하는데 숨 돌릴 여유 없이 쇳소리가 들려오니까 호랑이는 온몸에 불이 난 것 같아서 아무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용을 쓰니 호랑인들 땀이 나지 않겠나요? 눈은 쓰라리고 꼬리에서는 불이 난 듯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청이 떨어지도록 자지러지게 쇳소리는 났고 앞으로 마구 달려가려고 하면 누가 꼬리를 사정없이 잡아당기고 호랑이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박동이는 통의 한쪽을 따고 밖에 나와서 호랑이가 낑낑거리는 것을 팔짱을 끼고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자기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된 내용을 대충 알고서는 박동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였으나 통 안에서 꼬리가 묶인 것을 어떻게 하겠나요? 박동이는 암수 호랑이에게 약을 올린 후에 통을 발로 차서 기슬그로 굴렸습니다. 앞뒤에 호랑이를 붙들어 매둔 통은 잘도 굴러 내려갔어요. 호랑이는 눈이 핑핑 돌아갔습니다. 나무에 온몸이 긁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랑이 이마에 금이 가고 그 금이 차츰 벌어지더니 가죽이 홀랑 벗겨지고 그 다음에 호랑이 몸뚱이가 쑥 빠져 나갔다고 합니다. 금실 좋은 암수 호랑이가 알몸으로 돌면서 뛰쳐나가기를 심리나 같다던가요? 하여간에 호랑이는 저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말았습니다. 박동이는 호랑이 가죽을 둘이나 둘러매고 와서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시장에 가서 팔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가죽이 둘이나 되었지만 값은 많이 못 받았다고 해요. 통이 기색으로 굴러가는 바람에 호랑이 가죽에 상처가 많이 생겨서 값이 떨어진 것이랍니다. 머슴과 주인의 겸상 옛날 어떤 집에 머슴이 사는데 주인이 어찌나 인색한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주인하고 머슴이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인하고 머슴이 한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정이 오가는 것이기에 자랑할 만 합니다만 사실은 상을 둘 차리려면 반찬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자를 절약하려고 겸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밥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먹기 때문에 대개 밤중에 먹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기름값이 아깝다고 방에 불을 켜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어두워서야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지요. 불을 좀 켜시지요. 밥 먹을 때만 이라도. 그러자 주인이 화를 내었습니다. 이 재산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낭비를 해. 뭐든지 아꼈어야 해. 안 아꼈으면 너도 맨날 머슴으로 밖에 못 살아. 그러니 불을 켜자는 말일 낭 내지도 마라. 그날은 밥이 지렀습니다. 금방 퍼온 진밥은 먹으려면 참 뜨겁지요. 그래서 후후 불어서 먹게 마련입니다. 머슴들은 배가 불러야 일을 잘한다고 해서 밥그릇 위로 수북하게 밥이 올라가는 고봉밥을 퍼줍니다. 머슴은 그 뜨거운 고봉밥 한 숟갈을 듬뿍 떠서 주인의 입에다가 넣었습니다. 입이라고 하지만 밤중이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이 먼저리 근처가 무척 뜨겁도록 내밀어버린 것입니다. 아 뜨거 니놈의 숟갈이 왜 나한테 오느냐 그러자 머슴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입이 아니던가 난 내 입인 줄 알고 넣었는데 주인어른 입이네요. 네 입하고 내 입도 몰라 손도 밝아야 알지 이리 어두운데 갈 곳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입하고 주인어른 입을 분간 못한 것이지요. 그런 후부터 주인은 불을 꼭 켜놓고 밥을 먹었답니다. 밥을 남기는 풍습 옛날에는 농촌에서 쌀밥을 좀처럼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먹으면 배곡과 같이 하얀 밥 이라는 뜻에서 나 오늘 옥식 먹었다 하고 자랑도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조밥이나 보리밥을 먹었어요. 그나마도 흉년이 들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느 때 쌀밥을 먹느냐 하면 제삿날이나 귀한 손님이 오는 날 어른 생신이나 설날 같은 때 모처럼 먹었습니다. 어떤 농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가난한 집에 손님 셋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코도 작고 키도 작은 사람 한 사람은 코는 작고 키가 큰 사람 또 한 사람은 코도 크고 키도 큰 사람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변변치 않아서 미안합니다. 자린 것은 없으나 많이 잡수십시오.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권하는데 방 밖에서는 아들 삼형제가 문틈으로 손님들이 밥을 남기면 먹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꾀가 많아서 아무래도 밥을 남길 것만 같은 코도 작고 키도 작은 사람이 남긴 밥을 먹기로 하고 둘째는 코는 작고 키가 큰 사람의 밥을 막내는 두 형이 좋은 것을 다 차지 하였기에 아무래도 밥이 남을 것 같지 않은 세 번째 손님의 밥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코도 크고 키도 크니까 밥을 남길 것 같지 않아 막내는 은근히 화가 났지만 힘센 형님들이 먼저 다 차지 하였으니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자기가 점찍은 손님이 밥을 먹다가 남기기만 해라 나중에 잘 먹으리라 하고 기대하면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것은 없으나 많이 드시라고 하자 그 말이 인사치레인 줄 알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불안하였습니다. 정말로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손님이 예 잘 먹겠습니다. 시장하던 차라 하면서 밥에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다 먹겠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코가 작고 키도 작은 사람 바로 큰아들이 기대하고 있던 밥그릇의 주인이었습니다. 맏아들은 그만 언급결에 아이고 내 밥을 다 먹네 하면서 울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 광경을 보고 밥을 조금 남겼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간 사람은 조금이라도 밥을 남기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손님이 아니더라도 웃어르는 아이를 위해서 밥을 남기는 풍습도 생겼답니다. 온 후 이의 내기 옛날 어떤 곳에 오빠 온기장이와 누이 온기장이가 살았습니다. 온기를 구우려면 좋은 흙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가까운 곳에 나무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되게 깊은 산중에 온기 굽는 가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누이도 산중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서 온기 굽는 기술을 배웠는데 그 부모가 워낙 뛰어난 솜씨였기에 이들의 솜씨 또한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다른 사람과 재주를 비교하기보다는 이들 오누이끼리 재주내기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솜씨가 막상 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빠는 자신이 남자이고 맞으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이동생하고 재주내기를 하여서도 이기고 싶은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기를 할 때마다 실력이 똑같아 어찌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점심을 먹고 난 뒤에 오빠가 오빠가 길거리에 있는 쇠똥을 긁어모아서 그레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쇠똥이라는 것이 물기가 있으면 축축 쳐져버리고 마르면 바스라져버려서 그레 뚜껑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빠는 마치 차진 진흙으로 빚어 만들듯이 이 버슬버슬한 쇠똥을 가지고 거뜬하게 그레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누이동생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오빠는 싱긋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너 이것이 뭔지 아니? 쇠똥으로 만든 그릇 뚜껑이야. 너도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으스랬습니다. 그러자 누이동생도 싱긋 웃으면서 말 했습니다. 오빠 이 길에 있는 쇠똥은 오빠가 다 거두어드렸을 테니 재료가 있어야지요. 그러니 새로 그릇 뚜껑은 만들 수가 없고 뚜껑 덮잉 그릇을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있답니다. 오빠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손만 대도 바스라져 버릴 지경이 니까요. 글쎄 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같이 일하던 온기장이 여럿이 빙 둘러 쌌습니다. 좋다. 오늘은 너희 오누이 중 누가 더 재주가 있나 한번 시합하여 보아라. 매일 비기기만 했으니 오늘은 진짜 판가름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누이는 먼저 심호흡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홀딱 홀딱 땅 재주를 넘었습니다. 공중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 그릇 있는 대로 다가가서 얼른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엎었어요. 그러니까 그릇 아가리가 밑으로 가고 밑바닥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아래 있는 뚜껑을 손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채로 누이 동생은 또다시 재주넘기를 하였습니다. 구경하는 온기장애들은 손에 땀을 쥐고 이 아슬아슬한 땅 재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홀딱 홀딱 공중에서 몸을 돌려가며 잘도 넘는데 그러다가 저쪽에 내려앉더니 그릇을 바로 세워서 사뿐히 놓았습니다. 물론 누이 동생 이마에는 땀이 송알송알 맺혔습니다. 새똥그릇 뚜껑은 온전하였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오빠도 감탄한 나머지 박수를 쳤습니다. 누이 동생이 다가와서 오빠에게 넙죽 절을 나였어요? 오빠 이 동생이 미련한 짓을 하여 죄송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네 재주가 나보다 나았었구나. 그런데 그동안 재주를 숨기고 꼭 나와 비슷하게만 보여왔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기어이 너를 이기려고 하였다. 내가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매가 할 일이 많고 또 언젠가는 우리 남매보다 뛰어난 기술자를 만날 것인데 오빠가 저한테만 자꾸 이기려고 하시니까 답답하여서 오늘은 제가 한번 재주를 보였을 뿐입니다. 이 땅 재주가 그릇 만드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작 그릇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제 다시는 내기를 하지 맙시다. 오빠 하고 말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풀먹은 사람 이야기는 듣다 보면 화가 나다가 마지막에는 통쾌하게 끝이 나는 이야기 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풀죽을 사먹는 사람에게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자신의 아픈 배를 낫게 해준다는 말에는 풀죽을 바로 먹는 모습에서 너무 얄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지 언정 굳이 그 앞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미운 사람이지요? 무심코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조심해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